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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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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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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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반도 평화 안보 등 현안 등에 집중해서 문제점을 지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강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왕 preferably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주도를 방문해서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 주민간담회에서 제주기지 건설에 대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제주기지 건설을 불법적으로 반대한 시대들의 사면복권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기지 건설은 다름 아닌 원무연 정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국가적인 큰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제주기지 건설을 발표한 200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빌서실장을 하던 때입니다.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과 함께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그야말로 아전수격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해 강릉말 불법시위 부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법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불법시위에 따른 국가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위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군을 해적이라 부르며 불법시위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막대한 혈세를 중대하게 한 범법자들에게 사면부까지 한다는 것은 국익보다 자기 편 정치적 이익을 위한 노림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지역마을 주민보다 전문 시위꾼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강정마을 불법시위대의 사면부권은 결국 또 다른 불법시위로 이어서 국가안보와 국익의 심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사면부권은 화해와 통합의 조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추진해야지 행사에서 적응적으로 발표할 일이 아니다. 국민 정서와 법리적 검토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로 나락으로 빠져든 국가경제를 생각하려면 불법시대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사면부권이 먼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어제도 우리 행안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집행은 정당해야 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권력 집행의 자태가 고무줄 자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질파했습니다. 상용차 진압 사건, 농산사태, 백남기 농민 시위사건 등이 경찰청장의 위촉기관인 진상조사위에서 국가의 부상권 치아 공고 등이 연이어 나오는 상태에서 도대체 경찰의 공권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공권력 무력화 시도를 철저히 따지고 이번 국감에 계속적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의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프로벌이라는 표현은 애교적 전례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반대 없이 서포르기의 일방적으로 북한을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충한 측면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남북 간격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최종 종착력과 목적지는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국회 회의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획없는 변화를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석분은 불가한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군인권센터까지 통원해서 구데타 실행문건으로 지목했던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헌관련 문건이 그렇게 우리 자유공당 백성주 국방위 간사위원이 자료조치를 요구했지만 없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이 끝나고 바로 그 뒷날 5월 10일 정부 문서를 공식 등록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재했던 것으로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뭘 정하는 돌을 내란 구데타 세력으로 내보면서 자유한국당을 구데타 공몸으로 몰아갔던 문재인 정권. 분명히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입니다. 오늘 공격하러는 여기까지.